취미 탐험 자 여기는 코엑스에 마련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? 스테디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하나 그리고 웹캠 하나로 하고 있는건데 방송이 되요 그리고 이렇게 취미 탐험 딴 라이브 보시면 이렇게 치열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마이크 끄고요 궁금하신 것들 제가 지금까지 츄앤웨이를 많이 안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씩 나갔습니다 저는 취미 탐험의 탐험 대장 봄씨고요 13명 자 오늘 과연 숙면 넘을지 못 넘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이야 들어왔어요 should be 싶다 응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주세요. 말을 하지 않고 결정하겠습니다. 하여튼 조심하세요.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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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거야? 어떻게 한 거야? 하하하하 10초에서! 너무 웃겨. 에헤헤! 에헤헤! 돌리면 안돼! 원래 어렵습니다. 원래 어려운 거예요. 제가 빨리 한 것도 있죠. 설마! 에헤! 아쉬워! 카메라 사본 있나요? 에헤! 1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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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성공! 오! 오! 갔어요. 오! 응원해! 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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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터 라이팅 스페어 오셔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좋은 투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녀요일까지예요. 저는 멘토가 안 들어오실까 해서 제이케이 멘토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어요. 우상은 오픈바일에 오픈바일에 조금씩 쌀거나 물론 10분씩 타면 방법을 많이 넣을 수 있으세요. 스티킹 지금 스티킹을 한번 해줬다고 하는데 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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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하시면 성공을 드리고 있으면 다 드리고 갈 거예요. 질문을 한번 받으셔도 돼요. 이거는 펜이고요 펜 자 여러분도 질문해 주시겠어요. 어 카메라 도둑! 아니야 카메라 그게 카메라 아니오. 저거 짤 거야! 화이팅! 아우! 아우! 파이팅! 파이팅! 1, 2, 3, 성공! 그리고 오늘 우리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경호님께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날씨 감사드립니다.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드릴게요. 제가 딱히 뭐 따로 드릴 수 없을 김현수 내가 반갑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기회들로 많이 참상하면서 재밌는 것들 선물도 많이 나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은 아쉽고 안 오신 분들 들어주시고요. 수고하세요. 22일까지 생뎅 연령부까지 들어주시고요. 바이바이! 또 만나요! 바이바이! 시작! 인제 강력한 들어가는 건 약간 민폐 아닌가 해서 아 저는 되게 기다렸는데 웃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전 앞에서 좀 서서히다가 어쩌서는 캔더만 한 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? 아 이거 이렇게 해갖고 꽂힌거죠 이거? 끼우는 걸 이렇게 컵에 올리시면 돼요 띄워서 컵에 딱 올리시면 됩니다 보세요 띄워서 하나 둘 셋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순발련으로 원래 이걸 시키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자 과연 하나 둘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쉽습니다 네 탈락 자 계속 해보니까 재밌다니까 탈락 아 나 라이브 올걸 아이씨 아무튼 우리 탐험대원들한테 와우 성공했어요 3번이면 성공했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하나 둘 셋 슈비 탐험 화이팅 예에 렛츠 게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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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렵다 쉽지 않아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진짜 진짜 어렵다